양훈 중학교 다들 이렇게 도망 양형 선생님 담당하고 있는 2학년 2반에서 택 인사들만 이렇게 뽑아서 뽑았습니다 잘 익혔죠? 잘 익혔죠? 네 그러면 혹시 반에서 라이언트의 별명인가요? 네 라이언트의 별명은 뭡니까? 특화의 별명 정연아 하하하하하 왔어 멜로 왔어 오늘은 당비 정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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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왔어 매는 왔어 오늘 저녁은 기은스 이제 세번째 세론 기은스가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오 오 오 오 에스 더 씨레 뭐 아 너 왜 슬리핀 너 자 여기 드디어 손 선생 만나러 왔습니다 애기들은 다 집에 간 건가요 네 집에 나갔어 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선생님 천사 천사 선생님 천사 선생님 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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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천사 선생님 해봐요 요 왓성매니 왓성 여긴 어디 사직 보조경기장 여기 지금 헤옹스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 네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후우우우 우리는 그럼 역으로 달리면서 자 새로운 찾기 위해서 역전에 갑니다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단위 따로 없어요 네 꿀벅지가 상관 아닙니다 하하하하 헤옹 미디어 만났습니다 경찰특공대 준비 안하고 지금 저기 쉬고 있었습니다 아 빠졌네 얘 빠졌어 하하하하 제가 오고 나를 다 해 하하하하 요 왓성매니 왓성릉 어두위빛 고기야 여긴 어디 양산 부산대 자 여기서 행이 누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지 누나 신방으로 왔습니다 어 현지시각 원래 우리가 일곱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현지시각이 이쪽에 보니까 일곱시 시켰는데 예 네 네 퇴근하고 이제 왔습니다 어 누나 요즘 주일에 얼굴 보기가 힘든데 네 클럽했다는 소문이 졸더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생각이나 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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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방하러 왔어 오늘은 부산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여기는 부산대 교수원 구조관이구요 바로 여기서 냄새 나는 형제림 두 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위문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가보시죠 어 저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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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참 어둡심하네요 아 어둡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양가가 없는 신방이 있을까 싶습니다 야 고기 보러 가자 자 저희는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구요 어 옆에 여기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부산대학교의 명소 여기가죠 영민 형제와 박성흔 형제가 이 머릿속기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두리번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곳입니다 자 와 맛있겠다 또 한참 또 한참 네 오늘은 부산의료원 신방하러 안 넘었어 아무도 나에게 신방을 안 넘었어 이것이 바로 나의 천국 상급이 어마어마 어마하다는 증거 내가 천국에서 한자리 한다는 증거 황금 멸류관 단 빛, 기쁜스, 핵빛, 태용스, 핵빛 전국에서 만나면 내가 다 담가버리겠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